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닥터딩요의 백령 건강입니다. 내과의사 유튜버 닥터딩요가 알려주는 성인병의 오해와 진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백령 건강 보기만 해도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그럼 자세히 공부해 볼게요. 저자는 김태균. 내과의사이자 30만 팔로워를 가진 유튜브 닥터딩요 채널 운영자. 의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아주 흔하게 접하는 한 부분이지만 공급자 의사와 소비자 환자 간의 지식 격차가 그 어떤 분야보다 매우 크다.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어차피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 그냥 의사 말만 잘 듣고 따라오라고 하는 시대는 지났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과거 의사의 역할론이 아버지의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친구이자 조력자의 입장으로 변하는 시대라고 한다. 의사들은 어떻게든 환자가 이해하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 현재 우리는 고혈압 1100만 명, 당뇨병 500만 명, 고콜레스테롤 혈증 800만 명 시대에 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40대, 50대, 60대가 가장 많다. 아무리 쉽게 설명하더라도 의학은 역시 어려운 것이다. 의사에게도 어려운데 환자들은 오죽할까? 병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그 질병을 알고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아무쪼록 많은 성인병 환자들이 이 책을 보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에 대해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알아갔으면 한다. 무엇보다 병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적절한 치료법과 생활습관 교정 방법을 이해하게 된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목차에는 1장 중령 건강에 적신호, 2장 고혈압에 대한 오해와 진실, 3장 당뇨병 평생 관리하며 사는 법, 4장 고지혈증과 콜레스테롤 바로 알기, 5장 생활습관병 치료는 밥상에서부터, 6장 내과 의사가 알려주는 운동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알고 있어도 평소에 간과하기 쉬운 1장 중령 건강에 적신호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볼게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나는 예외일까? 인간은 대개 신체 나이가 정신연령보다 빨리 늙는다. 그래서인지 나이는 40대가 되었지만 마음은 아직 20, 30대인 경우가 많다. 그런 분들이 갑자기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판정받으면 화들짝 놀란다.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기 때문이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또는 이상지질혈증을 일컬어 3대 만성질환이라 한다. 과거에는 성인병으로 불렸으나 최근 생활습관병으로 정식 개정되었다. 3대 만성질환의 원인은 딱 잘라 말해 유전, 노화, 생활습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예전처럼 노화에 더 큰 의미를 두면 성인병, 요즘처럼 생활습관에 더 큰 의미를 두면 생활습관병으로 명명한다. 물론 유전, 노화, 생활습관 모두 정도의 차이일 뿐 어느 하나 주요 원인이 아닌 것은 없다. 가장 흔하고 위험한 고혈압. 그렇다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흔할까? 단연 고혈압이다. 흔히 뒷목 잡는 병으로 알고 있는 고혈압의 환자 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 2019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이 27.2%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곧 우리나라에서만 1,100만 명가량이 고혈압으로 추정된다는 뜻이다. 또 1,100만 명의 고혈압 환자 중 무려 590만 명이 혈압 조절이 안 되고 있다. 약을 먹든 안 먹든 고혈압 환자의 절반 정도가 혈압이 조절되지 않아 높은 채로 살고 있다는 뜻이다. 치료가 어려운 당뇨병. 세 가지 생활습관병 중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당뇨병은 환자 수가 얼마나 될까? 역시 2019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은 11.8%이며, 이는 400만 명 이상이 당뇨병으로 추정된다는 뜻이다. 대한 당뇨병협회가 발표한 당뇨병 팩트시티에 따르면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는 성인 7명 중 1명으로 높은 유병률을 보이며, 공복혈당장애, 일종의 당뇨병 전단계, 이것을 포함한 인구는 1,440만 명에 이른다. 급격히 늘어나는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엄밀히 따지면 이상지질혈증 중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것은 세 가지 생활습관병 중 성장세가 가장 가파르다. 심지어 연령, 성별,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세부 그룹에서 급격히 늘고 있다. 현재 50세 이상 주로 폐경여성 중 무려 3분의 1이 고콜레스테롤 혈증에 해당한다. 이상지질혈증은 통계를 내기가 굉장히 복잡하다. 고지혈증을 진단하는 기준이 고밀도 콜레스테롤, HDL, 중성지방, TG,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 등 세 가지나 있고 각각 위험도가 모두 다르며 약을 먹는 기준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세 수치 전체를 모두 합하면 2016년 기준으로 1,080만 명이 이상지질혈증에 해당하며 이는 고혈압 유병률에 육박한다. 이상지질혈증 세 가지 중 가장 핵심인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대략 8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고혈압, 당뇨병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약을 드셔야 합니다.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높은 환자에게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날벼락을 맞은 듯한 표정을 지는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남의 일인 줄로만 알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고혈압 관리 안 하면 갑자기 쓰러진다더라, 빨리 죽는다더라, 장애를 입는다더라 등등 무시무시한 말들을 늘어놓으니 그제야 겁이 나서 다시 병원을 찾아와 약을 받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더라도 당장 아픈 데도 없고 불편하지도 않으니 자신이 정말 병에 걸린 건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프지도 않은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은 도대체 왜 치료해야 할까? 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로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걸까? 생활습관병에 걸리면 쫓아오는 좀비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 모두 증상이 거의 없다. 그래서 중풍이나 심근경색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니까 잘 관리해야 한다고 의사가 설명해도 잘 실감하지 못한다. 생활습관병을 좀비가 쫓아오는 상황에 비유해보자. 그러면 좀 더 와닿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고혈압은 걸리는 순간부터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심부전, 심부전 이렇게 5마리 좀비가 쫓아오는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물론 고혈압에 이 5가지 합병증만 있는 것은 아니며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생기지만 주로 많이 걸리고 좀 더 위험한 질환 순으로 5가지를 꼽았다. 이 좀비들이 어느 정도 속도로 나를 쫓아오는지도 모르고 언제 물릴지도 알 수 없으니 열심히 혈압을 관리하면서 도망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다. 같은 원리로 당뇨병은 뇌경색, 심근경색, 심부전, 실명, 하지절단 이렇게 5마리 좀비가 쫓아온다고 이해하면 되고 고지혈증은 뇌경색, 심근경색 딱 2마리의 좀비가 쫓아온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도 눈치챘겠지만 세 경우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좀비들이 있다. 바로 뇌경색과 심근경색이다. 결국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의 공통합병증은 뇌경색과 심근경색이라는 말이다. 뇌경색과 심근경색은 죽상동맥 경화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 죽상동맥 경화라는 방식을 통해 혈관을 손상시키고 이 죽상동맥 경화가 결국 뇌경색과 심근경색을 일으켜 환자를 죽음으로 내몬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고요.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죽상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방법은 다음에 5가지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라는 병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이유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정상으로 유지해 죽상동맥 경화를 미리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왜 살을 빼야 하는가.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은 복부비만, 상승한 혈압, 상승한 혈당, 저하한 고밀도 지질단백질 콜레스테롤 이하 HDL, 상승한 중성지방이라는 5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이 구성요소마다 각각의 기준이 있으며 이 5가지 기준 중 어느 것이든 3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한다. 대사증후군 임상진단기준 복부비만은 정상치는 남성은 90cm 이하, 여성은 85cm 이하 이렇게 되는데요. 뱃살이 대사증후군으로 가는 과정 도대체 대사증후군의 정체가 무엇일까? 고혈압은 혈압이 높은 병이고 당뇨병은 혈당이 높은 병이다. 그럼 대사증후군은? 바로 살찐 병이다. 살이 쪄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통틀어 대사증후군이라고 한다. 즉 내장지방과 이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이 대사증후군의 본질이며 정체다. 좀 더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에너지 소모량 대비 섭취량 과잉이다. 운동량이 많더라도 섭취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섭취량이 많지 않더라도 운동량이 너무 적으면 대사증후군에 걸리기 쉽다. 프로 운동선수들 중 많은 수가 은퇴 후 대사증후군에 걸리는 것도 그런 이유다. 대사증후군은 남녀 중 어느 쪽이 더 많을까? 이 질문은 남녀 중 어느 쪽이 복부비만이 더 많은지를 묻는 것과 같다. 정답은 남자가 더 많다. 30세 이상 성인 남성의 35.2% 여성의 29.1%가 대사증후군이다. 이것은 2015년 칼로리 초과 섭취 조사에서 남성이 27.8% 여성이 18.8% 그리고 2018년 복부 비만율 통계에서 남성이 28.1% 여성이 18.2%인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근데 여성도 마냥 안심할 수치는 아니다. 50대까지는 여성보다 남성이 2,3배 더 많긴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비율이 달라진다. 여성의 경우 40대에서는 14.2%였지만 폐경기로 접어드는 50대에서는 35.4% 60대에서는 53.0%로 급증하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사증후군은 어떤 순서로 우리 몸을 병들게 할까? 먼저 에너지, 바로 열량이 과잉되면 우리 몸에 지방이 축적된다. 탄수화물이든 단백질이든 지방이든 어쨌든 많이 먹으면 지방축적이 일어나지만 탄수화물이 지방보다 좀 더 대사증후군을 많이 일으키는 듯하다. 에너지가 과잉되면 순차적으로 지방축적이 일어나는데 주로 꼭 이 순서는 아니어도 피하지방, 내장지방, 지방간, 혈액 내 중성지방 증가순으로 발생한다. 여기서 더 과잉될 경우 심장이나 근육에도 지방이 쌓인다. 대사증후군의 치료는 무언가를 덜 먹는 것이다. 특히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게 효과가 큰데 이런 점 때문에 저탄고지 광풍이 몰아친 것인지도 모른다. 저자는 저탄고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잘못된 저탄고지를 하면 부작용이 있죠. 어떤 다이어트를 해도 마찬가지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부작용이 따르죠. 국내 가정의학과에서 편찬한 대사증후군 치료 권고 사항에는 구체적으로 직간접적 흡영 금지, 알코올 및 가당 음료 섭취 제한, 건강한 식사, 생활습관 교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사증후군 치료의 기본은 살을 빼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운동보다는 음식, 또 음식 종류보다는 음식의 전반적인 양을 줄여 살을 빼는 게 중요하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21세기 사회를 유사일에 처음으로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의 수가 굶어 죽는 사람의 수를 추월한 시대라고 말한다. 누군가는 살을 빼는 게 개인 노력의 차원을 넘어선 몹시 어려운 일이 되었으며 정부의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맞는 말이다. 살을 빼는 건 지극히 어렵다. 그렇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런 제도적 장치가 나오기만을 기다릴 수도 없는 일이다. 각자 자기에게 맞는 체중 감량법을 찾아 최대한 실천해야 한다. 바로 체중관리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가 100년 건강을 만들어가는 데 핵심인 거죠. 평소 내가 즐겨 먹는 영양제 하나를 소개하겠다. 이 영양제는 당뇨병 환자의 당을 낮추고 당뇨병 전 단계 환자들의 당뇨병 진행을 막아주며 최장 보호 기능이 있어서 인슐린 분비량을 낮추고 감수성을 높인다. 이상 지질혈증과 고혈압 개선 효과도 있으며 특히 심장 보호 효과가 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아주 탁월하다. 항암 효과도 있다. 또한 불안장애와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고 관절 등 근골격계에도 좋다. 이 만병통치 영양제는 무엇일까? 이 영양제의 강력한 효과를 알고도 복용을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몇 가지를 제외하면 당뇨병 약, 메트포르민 효과와 흡사한데 효과는 메트포르민보다 훨씬 뛰어나다. 메트포르민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개인차도 없고 부작용도 거의 없으며 누구에게든 효과가 뛰어나다. 시대가 바뀌어도 단 1%의 논란이 없는 이 영양제는 바로 운동이다. 중국 다칭시에서 당뇨병 전 단계 환자를 대상으로 6년 동안 연구한 결과 운동이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탁월했으며 특히 마른 당뇨병 환자에게는 식이조절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지금 먹고 있는 당뇨병 약을 끊고 운동만 하겠다고 하는 분은 없기를 바란다. 운동은 하루아침에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님으로 운동을 병행하면서 당이 잘 조절되면 주치의와 상의해가면서 당뇨병 약을 서서히 줄이거나 끊어야 한다. 운동이 당뇨병을 치료하는 원리는 무엇일까? 당뇨병은 한마디로 혈관에 당이 넘치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지면서 내장 지방이 줄어들어 인슐린을 고장내는 것을 막아준다. 근육은 순간적으로 포도당을 많이 사용하는 기관인 동시에 포도당을 축적해 장기적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다소 은행 같은 기능도 한다. 강과는 다르게 근육은 노력과 역량에 따라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 근육이 커지면 당을 보관하는 기능도 커진다. 또한 내장 지방이 인슐린을 고장내는 것을 다소 막아준다. 그래서 당뇨병은 결국 허벅지와 뱃살의 싸움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근육이 크더라도 내장 지방이 더 크면 당뇨병이 생길 수 있고 내장 지방이 적더라도 근육이 너무 작으면 역시 당뇨병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내장 지방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근육이 아주 많으면 당뇨병에서 탈출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근육 중 왜 허벅지 근육이 대표주자일까? 우리 몸의 상체와 하체의 근육 비율을 비교해 보면 하체에 70%가 집중되어 있다. 그 중에서 허벅지와 엉덩이를 합친 근육이 무려 40%나 된다. 3분의 1가량이 허벅지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다. 허벅지 근육은 별도로 내장 지방을 줄여주는 역할도 한다. 우리 몸에는 갈색 지방과 백색 지방이 있는데 허벅지 근육을 키우면 여기서 생성되는 호르몬인 이비신이라는 물질이 혈관을 타고 지방 조직으로 이동해 백색 지방인 내장 지방을 어느 정도 갈색 지방으로 바꿔 몸속 불필요한 지방을 다소 태운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내장 지방 자체가 기본적으로 빠지기도 하지만 커진 허벅지 근육이 별도로 또 내장 지방을 줄여주기도 한다. 혈액 내 포도당이 넘치는 경우 허벅지 근육이 이를 흡수하고 저장해 혈액 내 포도당 농도를 낮춘다. 평소 운동으로 허벅지 근육을 키워놓으면 한 번 운동할 때마다 이 근육이 포도당을 쭉쭉 빨아들이는 효과가 매우 커진다. 허벅지를 포함한 모든 근육이 많으면 에너지 소모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혈액 속에 당이 넘치지 않으며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장기에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 보통 남성의 경우 근육량은 충분한데 내장 지방이 너무 많아 당뇨병이 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경우는 지방을 집중적으로 빼야 한다. 반면 여성은 내장 지방은 그다지 많지 않지만 허벅지 근육량이 너무 적어 당뇨병이 되는 경우가 많다. 허벅지 근육량이 정말 연금이죠. 허벅지 살 말고 허벅지 근육. 이를 마른 비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하체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당뇨병에서 탈출하는 방법이다. 지방을 10킬로 빼는 게 어려울까 아니면 근육을 1킬로 늘리는 게 더 어려울까. 지방을 10킬로 빼는 것은 열심히 하면 1개월 안에도 가능하다. 하지만 근육을 1킬로 늘리는 것은 건강한 젊은 남성조차 단기간에는 불가능하다. 특히 남성 호르몬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고령인 여성은 근육량을 1년에 1킬로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 1킬로 늘리는 데에 3, 4년이 걸릴 수 있다. 심지어 정체기도 있고 근 손실도 생긴다. 그래서 평생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근육량을 늘리는 것은 지방을 빼는 것보다 10배 이상 더 어렵다. 근데 그렇다고 당뇨병이 있다고 굶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두말할 것도 없이 살이 빠지고 당이 떨어진다. 하지만 국가 경제의 비유처럼 물가가 높아졌다고 해서 기업이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고 그렇게 나라 전체가 빈곤해지면서 물가가 내려가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다. 혈당에 약간 문제가 생기면 다소 당이 상승할 것을 참작하고라도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운동을 열심히 해 근육의 크기를 키움으로써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근데 그냥 굶어버리거나 탄수화물을 아예 끊어버리면 근육이 더 약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더 높아져 완전히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된다. 보통 근육을 늘리는 데에 단백질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기 쉬운데 탄수화물 섭취는 근육 생성에 필수다. 물론 내장 지방이 늘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먹으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어느 정도는 먹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은 어느 시간대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정답은 저녁 식사 후 30분이 가장 좋다. 물론 이때 운동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냥 아침이든 점심이든 하루 중 자신의 생활 여건이 될 때 언제라도 하면 좋다. 시간이 없다고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운동할 마음이 없는 사람의 핑계에 불과하다. 운동에 있어서 시간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동하는 것 그 자체다. 저녁 식사 후 30분 기다릴 시간이 없을 때는 바로 나가서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한 뒤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 서서히 강도 높은 운동으로 바꾼다. 하지만 당뇨 자율신경병증으로 인한 위마비로 소화 기능이 매우 떨어져 있는 고령의 환자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소화가 충분히 된 뒤에 운동하는 것이 좋다. 유산소 운동과 웨이트 트레이닝 유산소 운동은 달리기처럼 시간을 가지고 일정 강도로 지속하며 숨이 차도록 하는 운동을 말하고 근력 운동은 역기를 들어 올리는 것처럼 한 번에 큰 힘을 주는 저항 운동을 말한다. 고혈압에는 유산소 운동이 핵심이고 근력 운동이 보조 개념이지만 당뇨병 운동에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거의 대등하게 중요하다. 유산소 운동은 내장 지방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늘리는 게 주된 역할인데 이 두 가지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 당뇨병이므로 둘 다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2021년 당뇨병 지침에도 저항 운동도 유산소 운동과 동일한 정도로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한다. 저항 운동이 유산소 운동보다 심장 허혈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는 것은 아님으로 중년이나 고령의 당뇨병 환자에게서도 권고될 수 있다. 또한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을 함께하는 경우 혈당 조절면에서 추가적인 효과가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유산소 운동은 중강도 운동이면 일주일에 150분 정도 하면 되고 고강도 운동이면 일주일에 90분 이상 할 것을 권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운동을 일주일에 최소 3일은 해야 한다. 일주일 동안 딱 하루만 150분 운동하고 나머지 6일은 쉬면 안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연속해서 2일 이상 쉬면 안 된다. 운동으로 인한 당 조절 효과가 평균 48시간까지 지속되기 때문이다. 대한 비만학회 홈페이지에 운동의 강도를 분류해 놓은 것이 있다. 중강도에 해당하는 운동은 빠른 속도로 걷기, 사이클, 에어로빅, 탁구, 배드민턴 등이다. 고강도의 운동은 달리기, 축구, 계단 오르기, 등산, 농구 등이다. 유산소 운동이든 저항 운동이든 항상 강도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까지나 빨리 걷기만 하면 안 되고 서서히 달리는 쪽으로 넘어가야 한다. 우선 하루 30분 운동을 10분씩 3단계로 나누어 한 단계 바로 10분마다 9분 걷고 1분 뛰고를 반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일주일을 하면 2주차에는 반드시 한 단계마다 8분 걷고 2분을 뛸 수가 있다. 3주차에는 7분 걷고 3분 뛰고, 4주차에는 6분 걷고 4분 뛰고, 이렇게 10주를 하면 단 2개월 반 만에 30분을 쉬지 않고 달리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근력 운동은 저항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리는 운동이다. 헬스장에서 기구를 가지고 하는 모든 운동을 상상하면 된다. 종류는 무궁무진한데 대표적인 3대 운동이 있다. 스쿼트,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다. 세 가지도 어려우니 하나만 꼽아달라고 한다면 단연 스쿼트다. 스쿼트의 기본은 양발을 좌우로 벌리고 서서 발바닥을 바닥에 밀착한 채 등을 펴고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이다. 맨몸 스쿼트부터 시작해 역기를 드는 것까지 자신의 조건과 난이도에 맞춰서 하면 된다. 근력이 정말 심하게 많이 떨어지는 환자들은 맨몸 스쿼트도 어려울 수 있다. 그럴 땐 더 쉬운 단계부터 차근히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냥 걷기보다 빠르게 걷기는 1순위로 추천할 정도로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운동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냥 일상의 걷기보다는 시간을 내서 빠르게 걷기를 하거나 아예 본격적으로 달리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고요. 또 걷기는 1만보 정도는 걸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5천보 정도로 걷는다면 추가로 최소 5천보 정도를 더 걸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걷기를 할 때는 시속 5킬로 이상의 속도로 가슴을 펴고 팔을 흔들면서 율동적으로 걸으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심박수의 65% 이상 최소 한 번에 2, 30분 정도 연속으로 걷고 발 뒤꿈치부터 지면에 닿도록 걷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식후 30분에 걸으라고 얘기합니다. 또 계단 오르기는 당뇨병 환자에게 정말 좋은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계단 오르기는 유산소 운동이면서 근력 운동이기도 하다는 거죠. 평지를 걸을 때보다 에너지도 훨씬 많이 사용하고 허벅지 근육도 강화되기 때문에 대신에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한 뒤 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단 계단은 올라가는 것만 하고 내려올 때는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라고 하고요. 운동량은 하루에 최소 50층 이상 오르는 것을 권한대요. 가령 10층을 걸어 올라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다시 10층 걸어 올라가는 식으로 5회 반복하라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고강도 인터벌 운동, HIIT, 바로 High Intensity Interval Training 이라는 건데요. 운동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으며, 체중 감량, 심폐기능, 당뇨병 예방 효과 모두에서 가장 뛰어난 운동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동작의 운동을 한 동작마다 45초 하고, 15초 쉬면서 순서대로 반복하는 방식이다. 크로스핏이라고 이게 바로 HIIT의 한 종류래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좋은 운동을 안 할까? 알면서도 왜 안 할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정말 공감 가는 이유가 하나 있거든요. 들어보세요. 세상에 운동보다 재미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다. 우리가 공부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은 공부보다 재미있다. 공부할 때는 평소 관심도 없던 방 청소도 재미있고, 부모님 일 도와드리는 것도 재미있고,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다큐멘터리를 봐도 재미있다.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한다.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도 잘 보고, 좋은 대학도 가고, 원하는 직장에도 들어가고, 꿈도 이루기 위해서다. 운동도 똑같다. 운동도 물론 재미있는 사람도 많긴 하지만, 재미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을 빼고, 근육을 단련하고, 당뇨병도 치료하고, 최종적으로는 내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꿈을 이루는 데에 가치를 두고 공부를 하다 보면 성적이 오르고, 성적이 오르면 성취감에 기분이 좋아져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원하는 대학에도 가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고, 자신의 꿈도 이룰 수 있다. 운동도 똑같다. 건강해지는 데에 가치를 두고 운동하다 보면, 살이 빠지고 근육이 늘어나면서 성취감을 느껴 더 열심히 하게 된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건강해진다. 저자는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한다는 말만큼은 참으로 공감하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돈, 체력, 직업 등 여러 조건은 모두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지만,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술 마실 시간, 누워서 스마트폰 볼 시간, 야식 먹을 시간, TV 시청할 시간에 있으면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좀처럼 공감하기 힘들다. 좋아하면 어떻게든 시간을 쥐어짜서라도 하게 되어 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운동은 시간이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 당장 30분 걷기라도 하러 나가자. 아, 이렇게 해서 저자가 평소 즐겨 먹는 영양제인 운동. 또 그게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우린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고요. 또 여기에서 당뇨병은 결국 허벅지와 뱃살의 싸움이라는 말, 정말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근육이 장기적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은행 같은 기능을 한다. 근육이야말로 정말 건강연금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하체 근육, 특히 허벅지 근육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운동을 영양제로 즐겨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즐거운 라이프스타일, 성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케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